아따아따아따 괜찮아 나 이거 스타니까 엄마 나 혼자서 3개 먹을 수 있어 이거지? 얘 되게 얇아 진짜 오이 없어 선생님 여기 앉아요 어 빨리 여기 앉아 안녕 똥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떡볶이 즉석 아니 뭐야 간장 떡볶이 소고기 넣은 거 새거기라서 아따아따아따 잘 먹 잘 먹 앗 뜨거 맛있냐야 응 너무 맛있다 너무 까지는 아니고 응 앗 뜨거 앗 뜨거 나 너무 시네 뜨거 뜨거 응 나 우리 먹고 싶어 어 뭐해 으음 이 밥이 네 잘 먹고 다 같이 왔어요 이거 와 으음 으음 마트 다녀오셨어요? 좋아 네 밥이 맛있게 생겼어요 응 응 응 응 그래 말 어때요? 얼만큼요? 진짜 맛있게 아빠 맛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빠 아빠 뭐가 감사할지 이렇게 거 언니 이거 제가 3냥 양배추 넣으니까 맛이 좋다 이즈먼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어? 이즈먼들 그런다고 근데 너네 오늘 애기 먹으라고 간장했는데 니가 다 엄마 그런 말도 알아? 어이 대구 먹으네 이즈먼들도 알아? 진이 엄마를 완전히 진짜 좋은 말 그지같이 알고 인디어만 하는 이런 나쁜 아니 그지로 본 적은 없어 진이 소고기도 먹어봐 원래 그래야 카메라 나올 수 있는 거야 응 되게 장난치지 마 엄마 진지하게 형아 진짜 맛있게 잘하네 응 괜찮아 난 스타니까 참아줄 수 있어? 빨리 한 번 먹어요 천천히 먹어 이즈먼들 이러면 끼 없는 애로 이미지 낙인데 끓여야 돼 그래 그래 끓여야? 응 짜먹짜먹 자욱든 거 좋아해서 왜? 짜? 많이 짜? 매워? 아니 잠깐 라면 스푼 넣었어? 아니 오우 후추 맛이랑 어우 너무 짜고 매워 잠깐만 찍을게 아 치킨이 치킨이 아 속낙 진짜 ㅇㄹ 아 돈 항상 찍는데 돈이 찍는 거 괜찮아요 그냥 온다를 까르만 아 으 아 넉 잓 으 으 으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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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눈 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Say yes 나도 모르게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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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 오죽 음 맛있 토스트 토스트 더워 맛있겠다 여러분 딥 치즈 베이컨 토스트 꼭 드세요 엄마 나 혼자서 3개 먹을 수 있어 잘하네 와우 배달 시켜먹어도 괜찮다 엄마 그치 엄마 너가 야간하고 할머니하고 엄마가 완료 엄마가 남긴 거 3분의 8 너무 맛있어 나도 배가 찬다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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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쥬! 햄 스페셜! 요리 empresas 잘 먹었어 할머니와 남의 것도 제가 먹겠습니다 얘는 감자 토스트 어 느끼느낌 개느낀데 괜찮네 진짜 빨리 왔어 엄마 시킨지 이제 30분인데 벌써 다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고기 금방 먹을건데 면말동간 지금도 짭짤해 면말동간 와 대단하다 진짜 솔로로 혼자 가고 아 더워 여기에 우동볶음 넣어도 질린다 아니 근데 진짜 너랑 엄마랑 옆에 있으니까 니가 머리가 크게 크구나 나도 크고 저거 이제 약물 데려 놔요 술 많이 먹었으니 깨나무구 벌라무구 이야 울학적으로 그런 기준이라 미치지도 못하는데 bund가 너무 얘 Census 지코바 순살 보통 맛 여기 똥집도 추가했어요 떡살 있는 리뷰 이벤트 와우 맛있겠습니 뒤에 아무렇게나 지금 자 자 둬야 조용히 해봐 내 발바닥 VC 맛이야 엄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거 엄청 비쩌 엄마 다른 데 매운데? 똥집 어딨어? 똥집 빛내 쩔어 아이고 신기하다 응 짜루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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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루띠 짜루띠 짜루짜루 짜루짜루 심화려워 ㅋㅋㅋㅋ 심화려워요 전 참에 다 왔어 침 왜 춰 왜? 싫어? 땜 unch 아빠 왜 우린 6번이야? 아 따뜻해 햇빛이 내 등을 따뜻하게 해줘 돈 벌어졌나? 아빠 저기가 담배 버리는 곳이래 그래 알았다 야 알았다 야옹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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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볼 눈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? 쌍쌍했네요 그거 조심해야 돼 누나가 들어 한번 닫아봐 축하해요 빨리 가자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정이 안 돼 있어 이거 언제 했어? 울어 빨리 너무 귀엽지? 진짜 귀엽지 않냐 사진 찍어줄까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홍일 생일 축하합니다 구원비는 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코 탁지나. 오우. 야 그거. 마지막 호수에서 트월킹 추는 남자. 뭐세요 뭐세요. 괜찮은데요. 네 빨리 와요. 야 무서워 진짜. 여기가 있나 봐. 어디. 아니요. 다리 위에 올라와 있는 기분이 어떠세요. 어머 진짜 안 할래. 안녕하세요. 그의 듬직한 디테일. 야 근데 어떻게 씩씩히 걸으시는 거야. 그러게. 너무 이쁘다. 끝난 소감이요. 발 땀나고요. 심장 벌렁벌렁하고요. 좋을 것 같아. 재밌다며요. 아니 진짜 여기 아파. 뛰어 지금 빨리 뛰어. 하트비 뛰어. 야 근데 뒤에 배경이 너무 이쁘게 나와. 늙었나 봐. 자연이 너무 좋아. 68 Moses 다뚠 다루 다루 가자 가자 진영아 왜 안 놀아? 삼촌이랑 같이 놀라겠다 삼촌 안 놀 건데? 삼촌 안 놀는데? 조카와 만드는 얼려먹는 초코 케이크 조카와 함께하는 얼려먹는 초코 케이크 조카 자식이 얼려먹는 거 만들고 싶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초코를 녹이는 중 그럼 만들게요 초코할 거야? 그럼 삼촌은 딸기 할게 자 원하는 틀에다가 넣을게요 내가 원하네 원하는 거 이거 끝 끝! 이거 넣어 빨리 과자 과자 맛이 3초는 딸기와 닐라를 섞겠어 난 섞고싶다 이만큼 하고 바닐라 섞겠어 이렇게 이렇게 짜고 넘치지 않게 그 다음에 이 과자를 퐁 넣으면 딱 맞지 딸기랑 초코를 넣으면 어떤 색깔일까 요한아 세울 때 이렇게 하고 해 그러면 초코는 3초에 넣을 테니까 딸기만 진요한이 넣어 네 딸기 주민이야야 요한 딸기가 영어로 뭐야 스트로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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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 오 좋아서 초코 한 가지씩만 쭉 짜자 이제 자 삼촌이 인걸로 할게 남은 건 입으로 어때? 맛좋아? 맛좋아 초코 15분 뒤에 만나요 15분 뒤에 만나요 아니 안녕 안녕 아니 안녕 짜기 해야지 설렁탕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 오 마이 가시 얼른 먹어 요한이 이제 할머니 시켜줄까?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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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뭔가 밀어주는거에요 맛있냐야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오늘 먹을거는 비빔면 대패 삼겹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비빔면 미얼 음 진짜 맛있어 배가 좀 찬데 빵 끼고 있네 애슐리를 먹으려고 갔는데 직계를 인증할 방법이 등본 가족관계 뭐 이런거랑 성인은 신분증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아 근데 하필 제가 지갑을 두고 왔지 뭡니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슐리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색으로 밥의 맛을 생각해 prepares 요한아 안녕 요한아 안녕 요한아 사랑 요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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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요한아 요한이 요한아 일단 와우 와우 처음에 올렸는데? 응 얘는 못하겠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? 어? 얘는 잘 나오는데? 어머 맛있잖아 썩 잘해 썩 잘해 썩 썩 개쩌라 나왔던 콩당 콩당 빠지고 싶어요 콩당 콩당 빠지고 싶어요 그냥 진짜 맛있어 음 한입에 한입에 안돼 2일 2일 3일 2일 2일 3일 1일 2일 1일 소금에 빨리 먹고 2일 맛있겠다. 교환한 분 영웅이 꼭 필요한데 고객님 드릴까요? 버려드릴까요? 네. 금액 적혀있습니다. 네. 썰을게요. 맛있겠다. 먹어봐. 나 살 아파. 다른 것도 장난 아니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구마 무스. 최고! 치킨 넉엣 느낌이에요. 저 원래 이거 먹는데 오늘은 좀 어이없게 배가 부르네요. 진짜 어이없어. 지금 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. 나 근데 여기 다 파인 거 아니야? 어제 먹다 남은 피자랑 치킨이랑 아라비아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! 본맛. 야! 그만 먹어! 어떡해! 입을 보여줘, 입을. 더 빠르게 움직이는 이빨. 알파만 더 위로 올려주면 안 돼? 어, 잠깐만요. 지금 딱 보기 좋아. 맛있겠다. 먹방이네 완전. 혼자서 지금 거의 없네. 프레쉬멜렛 스타일. 왜? 토마토 파스탄인가? 어, 매운 아라비아따 토마토. 아라비아따? 그게 매운 토마토야? 음! 치킨. 끊을게. 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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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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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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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맞다. 우리 이거 촬영 중이었어. 맞아. 오빠, 앞에 뭐야? 잘 먹었습니다. 뭐해? 이게 뭐야? 국밥? 응, 나와. 끈밥지. 이거 맞을래? 네. 내가 왜 면이 안 땡기는 했는데 아까 파스타를 먹었어. 아라비아따 소스 진짜 맛있더라. 음~! 너무 맛있어. Monot. even 이낙어로 왔어. 아멘